작년 8월부터, 정확히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메이사와 함께 했는데 이렇게 또 라만이와 이별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 1년 동안의 기억을 가슴 깊은 곳에 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씩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도 너무 많이 고생했고 그리고 우리 육군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진아 쌤을 비롯한 우리 연출진 분들 그리고 우리 음악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정말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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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